지효 뭐해? 저요? 저... 멍 때리는 거예요 네, 여러분 보고 있어요 지효, 성대모사 한 번 해줘요 나 방금 미나의 특징을 찾았어 뭔데, 뭔데? 약간 말을 하다가 추인세를 넣어 스템프루프 왜 이렇게 알지? 항상, 항상 그게 알지? 스템프루프 뭐, 아, 이런, 이게 아, 무슨, 항상 민아가 그래 항상, 뭔가, 얘기할 때 재밌는 얘기하고 싶어 할 때, 항상 그래 스템프루프 스템프루프는, 아니,요 얘가 니가, misunderstanding 이렇게, 삑을 하고 스템프루프 어, 스템프루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 항상 말중에 그래 말이, 말을 할 때 그래 어 퍽, 퍽퍽퍽퍽퍽퍽퍽 아, 네, 네,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